도망가 힘드게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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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었대요 나는! 들었잖아! 나 이러는데 네가 오길래 내가 안 오길래 주시겠습니다! 충분히 봤어! 이거 뭐야? 우리한테 제일 빨리 진 팀은 저희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석진 씨하고 이광고 환영합니다! 축하합니다! 환영합니다! 환영합니다! 여러분 여기서 방울을 쏟아주세요 자! 마지막 최종 미션은? 방울을 쏟아주세요! 미션이 맞다! 물론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는 방울이 미션이겠죠! 미션이겠죠! 이쪽 팀이 잡는 팀 알겠어! 이쪽 팀 먼저 지금부터 최종 장소 알겠습니다! 택기는 지금 먼저 출발하세요 예! 갑시다! 출발하세요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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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조하다 아 어떡해 막 정보수사 막 이런 데니까 못 들어가겠어 괜찮아요 무서워 괜히 무서워 어디에 있는 거야? 거기 찾아보 오빠! 먼저 나가지 말고? 야 근데 경찰서 뒤지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?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도 잘 보면 그게 또 팁이야 지금 시간은 약간 이들이 한 8층 정도 7층, 6층 멀리 좀 내려갔어요? 슬쩍? 지금이 당장 신단님? 네, 5층 오, 잡았다 오, 잡았다 오, 잡았다 오, 잡았다 야,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했으니까 야, 지금 정보가 가려고 오빠, 레이스, 스타트 레이스, 스타트 뭐야 야, 나 최단시간 같아 아, 형 신혁님, 아홉 신혁님, 아홉 신혁님, 아홉 야, 언제 오시켰느냐? 언제 오시켰느냐? 신혁님, 아홉 신혁님, 아홉 아, 벌써? 아, 이제 오시켰느냐 야, 석진이 형 석진이 형, 아홉 석진이 형, 아홉 석진이 형, 여기 여기 위에서 왔어, 지금 다 찾아봤어? 어떻게 해야 해, 뭐 없어, 없어, 없어 자, 우리 아, 벌써 이러는 거야? 어떻게 해야 해? 야, 석진이 형, 재석 오빠 어디 갔어? 재석이 형, 지금 재석이 형, 지금 재석이 형, 10층에서 있다고 10층? 제일 위험한데? 재석이 형, 지금 저쪽에서 왜 있을 텐데 조심히 다녀 형 사격자! 사격자!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?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쫓겨야 되나요? 당신들은 수비 멤버입니다 이름표를 떼어 아웃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단, 공격 멤버 이름이 쓰여있는 방울을 찾으면 공격 멤버 아웃 됐다! 방울을 찾으면 되는 거지? 됐어!